essen 확인 어어?! 어?! 헤헤?! 여긴 어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는 테리로 가겠습니다. 테리. 테리. 제 영어 이름입니다. 테리. 저희 오늘 쌀쌀 댄스 한번 배워볼 건데 같이 한번 배워보실래요? 좋아요. 혹시 쌀쌀 댄스 쳐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쳐본 적 없어요. 쳐본 적은 없고? 네. 어떤 춤이라고 혹시 생각? 제 이미지 상으로 약간 살랑살랑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쌀쌀 댄스는 1940년대, 50년대에서 쿠바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음악이 미국으로 오면서 많은 전세계분들이 알게 됐거든요. 한 5개의 종류가 있어요. LA 스타일, 뉴욕 스타일, 쿠바, 베드리포, 콜롬비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저희들 배울 거는 뉴욕 스타일. 뉴욕. 뉴욕 좋죠. 뉴욕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많이 갔어요? 그러면 수업 전에 이거 어떻게 쌀쌀 치는지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쌀쌀 댄스에 많이 쓰이는 무브먼트 먼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양발 모아주시고 무릎 살짝 굽혀서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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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방향을 조금 앞으로 와서 굽히는 느낌. 그래서 가슴이 한번 툭 떨어졌다가 올라간 느낌이에요. 툭 떨어졌다가 올라간. 맞아요. 툭. 손의 위치는 허리춤 정도에서 손을 살짝 쥐어잡았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 숨은 후우. 맞아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아픈 계속 숨 쉬랄 거 같아요. 숨을 쉬고 소리는 내면 안 돼요. 이번에는 오른발을 뒷끝이 들었다가 내리고 갔다가 오른발 앞으로 갔다가 살짝 앞으로 왼발 갔다가 살짝 앞으로 하나 둘 오른손은 왼손이 살짝 올리실 거예요. 먼저 바운스 바운스 골반이 무브먼트에 있어요. 앞으로 하나 둘 로리 일어나야 돼. 셋 넷 얘도 까먹으면 안 돼요. 바운스 하나 둘 이렇게 서면 안 돼요. 바운스 저 바보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건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동작 한 번 또 배워볼까요? 바운스 하고 나서 옆으로 갈 때 가서 모으시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무 여기를 와왕코라고 손을 줘 앞으로 많이 내미셔야 돼요. 아 그 느낌으로 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춤은 같이 홀딩해서 춤을 추다가 자 손을 놨어. 무 바 무 바 무 바 무 바 다시 또 손잡고 춤을 추게 돼요. 이럴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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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으시고 앤 무 무 손 무 울렁 무 다운 앤 다운 손 왼손 오른손 강하게 후 앤 스탑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 스텝을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살하는 춤이 파트너십 춤이기 때문에 오늘 배울 스텝이 굉장히 많아요. 도전 또 해봐야죠. 네. 배우러 오셨으니까 뉴욕 스타일 살사는요. 여성분을 배려하는 춤이에요. 자 이 상태로 한 번 베이직 스텝을 진행해 볼게요. 궁궁 빡 궁궁 빡 궁궁 빡 잘하셨고 우리가 라틴 댄스 살사 댄스를 배우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파트너 체인지라고 하면 박수를 두 번 친 다음에 상대편과 짝짝쿵을 하시고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파트너 체인지를 할게요. 네. 그 살사 댄스가 커플 댄스다 보니까 몇 가지 예절이 있거든요. 네. 눈을 마주치는 게 하나 예절이시고요. 너무 빤히 보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하하하하 그리고 이렇게 가깝게 추다 보니까 뭐 평수라든지 아니요. 냄새가 나서 하는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요. 냄새가 나서 하는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갑니다. 궁궁 빡 어깨 조금 밟으세요. 궁궁 빡 궁궁 좋습니다. 파트너 체인지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정말 이 조금의 변화로 다이나믹하게 멋있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까요? 뭐 손이라든지 아니면 밟을 때 뒤꿈치부터 지그시 밟는다든지 앞꿈치부터 밟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또 드리는 팁은 그 슬로우가 길잖아요. 조금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스텝을 한 번 차차 쓰는 거예요. 레인지를 통해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세게 밟으라고요? 아 세게 라기보다는 발을 이동하실 때 조금 플로워를 스치듯이 가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플로워를 스치듯이? 네 플로워를 항상 스치듯이 가주시면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사의 베이직 스텝을 배워봤고요. 오늘은 살사에 꽂힌 턴을 배워볼 거예요. 턴? 네 턴. 본인이 돌기도 하고요. 돌려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정면을 보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걸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통 턴을 하면 어떤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번에 도는데 살사댄스는 스텝을 이용해서 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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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갔다가 베이직 재중이다. 오 잘했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배웠던 기본 베이직 스텝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스텝 안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스텝을 유지하면서 언제 돌아왔지? 하나 오면 어느 순간 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준비했다가 찍고 왼발 돌고 찍고 스텝 기다렸다가 뒤로 재중이다. 최고 최고. 처음 맞나요 정말? 그럼요.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살사댄스는 처음입니다. 역시 여러 바퀴 돌리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 바퀴요? 선생님 그러면 최대 몇 바퀴 가능하신가요? 30바퀴?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해볼게요. 네. 열 바퀴만 열 바퀴죠. 여성분을 돌리고 나면 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거는요. 살짝 벌렸다가 돌아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도네요. 어떻게 다섯 바퀴 도전해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보시죠. 다섯 바퀴. 윗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픈 천천히 위로 어깨 잡고 잡방 코즈 선생님이 닿았는데 되게 있어 보인다.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인다. 저희 선생님 꼭 대주세요. 너무 잘하세요. 폼이 너무 좋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셨나요? 궁금한 점이요? 네. 그러니까 날씨는 비율이 좋고 키, 코가 높아야 돼요. 오! 맞아요. 다 궁금해요. 살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친구가 술 한잔 먹자고 강남에 가자고 그러죠. 근데 저를 살사빨을 데리고 하더라고요. 스텝을 딱 밟자마자 바람이 스텝을 딱 밟자마자 와 이렇게 준다. 와 이거구나. 예? 거의 뭐 연준이 형 무대 처음 쳤을 때 그 마음가짐이랑 비슷한. 네. 그때부터 계속 추게 됐어요. 멋진데요? 낭만적인데요? 저는 아는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다 수영 동호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동생 여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발표회 하는데 한번 와줄래?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형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문을 딱 열어제끼는 순간 또 바람이 불었네요. 신세계다. 이게 제가 15년 동안 꾸준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15년을 하셨어요? 저 말한 지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계기들이 운명적인데요 뭔가? 딱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여성분들도 한번 저는 원래는 이제 낮에는 아이들에 가르치는 발레 선생님인데 아 다들 춤 고인물이시네. 좀 그런 발레나 무용에 대한 슬럼프가 와서 좀 다른 춤을 좀 취미로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저도 약간 내향적인 성격인데 춤을 추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더 빨리 친해지고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좋아서 계속 추는 거 같아요. 아 그런데 뭔가 이 진짜 성품 성격 이게 달라지나요? 춤추면서? 당연하죠. 네. 굉장히 약간 두루두루 친해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말로요. 외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는 아니죠. 저는 원래부터 그냥 외향적이었고요. 내성적인 분들도 오셔서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닝카이 살사 한번 치켜야겠네요. 그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그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한번 하고 다른 동작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딱 뭔가 죄송합니다. 다른 동작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나서 고인물이 되셨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걸 내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제가 실수했을 때도 여성분이 아 죄송해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웃으면서 아 죄송해요 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쇼셜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되게 사회적이고 인간성이 좋아지는 춤이네요. 모든 게 내 탓이래. 이런 춤이 어딨어요? 막 크럼프 네 앞에서 막 찢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혹시 그 살사 선생님 혹시 생각 없으세요? 살사 선생님이요? 저희 극구 하거든요. 강사 극구. 강사 극구요? 극구. 잘생긴 분이 하셔야 또 많은 분들이 또 배우러 올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다들 무료한 생활에 살사 댄스가 이렇게 선물처럼 새롭게 다가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제가 추는 춤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오 좋습니다.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 네. 저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오랜만에 헷갈리네. 다섯 개의 오우 아이치세 컴맨다포모 와우 컴맨다포모 if you are got that through 오우 아아 아아 컴맨다포모 컴맨다포모 오우 이거 배운다고? 배워 배워 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우 오우 수고했다 이 박자에 맞서는 거예요? 이 박자예요? 이거 가능한가? 4분의 4 박자면 뭐 크게 상관없어요 한 번 맞춰서 점심이 가능한가? 4분의 5 동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옆으로 쉬시고 앞 때 딱 봐줍니다 이 팔꿈치가 죽어있으면 이뻐요 이렇게 산 것보다 죽어있어야 이뻐요 넣었다가 왼손 그리고 한 번 더 오른손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다리 가져오면서 이때 이게 멋있어 보이려면 살짝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래가 포인트 되는 단어가 문이에요 문 잡아서 땡겼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주사님 천천히 나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간다고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 춤 잘 춰 보이는 포인트가 팔이랑 상체를 되게 준비 동작 없이 이동하면 잘 춰보여요 하나 딱 하나 딱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진짜 팁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아 죄송한데 저희 지금 딱 두 번 나갔는데 빠르게 하신다고요? 베이직 한 100번 하고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한 번 노래 해보시겠어요? 노래? 좋아요 좋아요 해보죠 해보죠 빨라요 1 2 6 4 5 6 6 4 5 6 8 5 6 8 근데 다들 빨리빨리 하시는데요 망한 느낌인데 어떤가요? 바람이 부나요? 신혼빨리 다 불러요 감당이 안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라고 하지 않기로 아쉽게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제부터는 반복입니다 2 3 4 4 5 5 5 아 어느 순간부터 생겨버린 약간 하나의 문화인데 원샷을 끝나고 카메라로 찍어줘요 그게 나다 싶으면 카메라를 보면서 내 인생에 가장 멋있는 5초를 남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봐볼까요? 정해주세요 정해드릴까요? 네 정해주세요 두 분은 숨을 뭐라 쉬는 걸로 그리고 여기는 또 아이템이 있으시니까 모자를 딱 와서 모자를 한 번 이렇게 눌러주는 걸로 그리고 두 분은 올라와서 약간 고개 짓하면서 밸런스 한번 바꿀게요 네 네 네 이 중심이동 한 번 하고 두 분은 음 멤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머리 넘기기 각자 편하신 부분으로 이쁘신 방향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 이거 올라와서 각자 배운 거 하는 거 어 아이돌이 따로 없다 지금 됐다 됐다 이거 하나로 다 됐다 원래 인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계로 온 지 3일차 오늘은 눈을 뜨니 살사댄스 학원에 있었다 처음 해보는 춤이라 쉽지 않았지만 다들 고인물이셔서 유비인 나에게 잘해주셨다 색다른 멋짐이 있는 줌인 것 같다 살사추는 나 괜찮을지도 아침 여보세요 실제로 합리했던 여러분 학원에 내동 이 또 일 일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